우리 수연이가 외로웠나? 그럼 전 행사 진행 때문에 이동하겠습니다. 서. 내가 아직 가보란 말 안 했는데 직원 교육이 엉망인 건가? 대표 등이 없고 까부는 건가? VIP 의전 교육 매뉴얼은 회사 교육 안에 있을 거고 외로운 돈 많은 여자 마음 흘리는 매뉴얼은 어디에 있나? 최근 연예설 기사가 났었어요. 소문은 상대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라는데 맞습니까?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사이? 썸타는 사이입니다. 잠깐 돈 걸로 하자. 당장 김 회장님한테 전화해. 아니, 나랑 김 회장님 집으로 가. 같이 가서 빌어. 잠깐 정신 막았었다고. 그거야말로 제 정신이 아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람 아닌 것처럼 못 살아. 내가 경고했지. 쓸모있는 자식으로 살라고. 이제까지 쓸모있는 자식으로 살았잖아. 이젠 나도 내 인생 살까 해. 어디예요? 저 지금 회사예요.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잠깐 만날래요? 내가 내려갈게요. 아니, 진영이. 홍보팀 다 있는데.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오늘 오픈 행사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일이야. 태균 그룹에 팔려간 차수연도 아니고 호텔에 목숨 거는 차수연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 이유 없이 욕먹게 하는 차수연도 아니야. 오늘 처음으로 속이 시원해요. 한방 날린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 배고프다. 오늘 종일 굶었더니. 진영 씨 뭐 좀 먹었어요? 설마 또 오징어? 이번에도 박 대리님 협찬입니다. 지난번 오징어도 박 대리님이 챙겨준 거거든요. 매번 너무 고마운데? 이쯤 되니까 박 대리님은 내 팬이 아니라 대표님 팬인가봐요. 반 띵할 줄 알았습니다. 배고파. 안 쏠까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한국인회 탈수 zij안 vie는 병원 같은 학교에 보네 그룹 рад자인 것 같아 después. 저러고 MASK